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빈지노입니다. 재즈팩트의 시미터 아이스입니다. 같이 인사드리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는 콘서트 준비, 성균이 콘서트가 있어요. 노비치키의 콘서트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어떤 운동을 하시죠? 저는 이제 테니스를 아주 즐겨 치고 있고요. 거의 매일 운동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뭐 아기가 생기니까 가정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MMA를. 말씀하시는 분은 뭐 거의 이제 경기 나가실 것처럼. 운동만 할 건 아니고. 그렇죠. 작업도 하고 있는데, 요새 작업은 좀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좀 다시 재즈팩트의 무드를 찾아가려고. 오히려 옛날 것도 많이 듣고. 몇 년 됐지? 14년? 10년? 네, 14년이 된 앨범인데도. 이게 몇몇 가사들의 그런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소리들이 굉장히, 지금도 듣기에 좋더라고요. 성빈이는 이제 자기가 가사를 썼으니까, 자기가 그게 단점이 보이는 거고, 저는 이제 반대로 랩은 되게 좋은데, 비트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걸 느끼면서, 오랜만에 들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아무튼 이제 새로운 재즈팩트가 저는 몹시 기대되고, 제가 요새 비트들을 몇 개 들어봤는데, 점점 더 심의의 비트가 정말 그 재즈팩트에 맞게 되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서, 좀 좀, 나도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한 거는 재즈라는 장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14년 전에 생각하던, 혹은 듣던 음악과, 또 지금 요새 듣는 음악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재즈라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행동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뭔가 실험적인 걸 할 수 있고, 그런 무드는 가져가지만, 요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루브? 차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옛날에 재즈팩트를 딱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 내 포인트는 그거였거든. 이 재즈힙합을 들으면 뭔가 항상 랩이, 랩들이 되게 고리타분 했었어. 그래서, 그 당시 때 내 목표는 그거였어. 이 재즈한 비트에다가, 조금은 좀 새로운 랩을 넣고 싶다. 이 그때 당시에 어떤 트렌디함을, 접목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듯이, 지금도 뭔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 많이. 나 이야기적으로도 되게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있어. 그 당시 땐 진짜 그냥 그 20대 초반에 내가, 이것저것 보고, 그리고 상상하면서, 안 겪어본 것들도 상상하고, 혹은 그 찰나의 순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재미있게 봐서, 가사로 쓰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때 내 이야기란 말이야 그게. 그 작법이 계속해서 내 앨범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이제는 좀, 그걸 또 노비츠키해서 또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좀 풀어냈거든. 사람들하고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동의합니다. 워낙 스토리텔링 하는 게 재밌었던, 그 1집의 Close To You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사실 그 되게 로맨틱한 비트라고 생각하고, Close To You니까, Heaven In Your Eyes 그런 거 나오는데, 누가 그런 거 되게 비틀어서,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스토리텔링 하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러 갈 때, 그날 나온 힙합 앨범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좀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트랩들? 좋은데 엄청 저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좀 옛날 그, 흔히 말한 골드네랑 붐뱀? 그때 분위기들에서 오히려 영감을, 그게 더 이렇게 프레시하게? 로우파이하고, 소울풀하고, 뭐 그런 것들? 어쩌면 그런 무드의 힘이 더 클 수도 있겠다. 분위기의 힘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붐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동안 안 들었던 건데요. 그거를 시작을 했어. 그렇죠. 붐뱀. MMA 체육관 갈 때, 90년대 힙합을 틀거든? 너도 요새 붐뱀이야? 뭔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더라고. 90년대 붐뱀을 틀고,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막 스틸 드레 같은 게 나와요. 스틸 드레가 나오는데, 그게 한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은, 그 노래가 나오는데, 약간 닭살도 없고 징그럽고 그랬었거든?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서 그게 또 다시, 좀 좋아. 맞아. 좋아. 그렇지. 좋아. 저도 요새 닥터드레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왜냐면 그때 너무 소비가 많이 됐고, 내 스스로도 소비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싫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게 좀 좋아지고. 응. 그치 새롭게 들리지. 그리고 그런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막 인스타든 어디든 좀, 이렇게 섞여서 믹스를 다시 하거나, 뭐 메시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노래들도 많으니까. 응. 좀 그런 데, 더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정말 나도 공감이 돼. 일단 이 사람이 뭘 들고 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들고 오는지를, 좀 오픈된 마인드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가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미 내가 그 정답을 정해놓고, 나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어. 로만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어떤 협업의 기본적인 그런 룰이 아닌가 싶어요. 응. 너는 근데 어쨌든 그걸 들어야지 사실, 스타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굉장히 부담되네요. 농담이고요. 저는 요새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작업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옛날에는 할 때, 막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작업 막 밤새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건강한 루틴 지키고, 낮에 뭐 작업 그냥 뭐, 한두 시간 해도 재밌게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매일매일이 되니까, 어? 괜찮은 것도 나오고, 내 마음 상태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응. 그런 운이 왔을 때,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응.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앨범을 낸 건 아니지만, 그, 1집이랑 2집을 굉장히, 그, 들어주시는 거 같더라고. 응. 완전한 축복이지. 응.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년 딱 하니까. 응. 죽을 때까지 그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 앨범 작업할 때는,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어. 전혀 못했죠. 저희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그치. 몇평만 원씩 빌려갖고. 그리고 나도 되게 공감이 돼. 이, 한 2주 전인가? 광화문에 이제, 그런 음식 페스티벌처럼, 뭔가를 하고 있어. 한켠에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스모킹 드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워. 그래서 지지펙트를, 이제 노골적으로 트는 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음악을 담당하시던 분이, 팬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노래가 나오다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제이피트 노래를 들어주는데, 그 노래들이 진짜, 지금 들어도 나는 너무 좋더라고. 신나기도 하고, 그 상황이랑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들어주는 팬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있죠. 우리가 아까, 뭐 닥터들의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음악 얘기를 좀 했잖아. 우리가 근데, 요새, 좀 디테일하게, 서로, 뭘 듣는지,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검열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잖아. 너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고 싶은데, 서로 그런 걸 좀 보고. 내 플레이리스트를? 어. 오케이. 한번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일단 위주로 좀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 뭐지? 밈도 있더라고. 내 스포티파이는, 땡땡땡이다. 그치. 그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 내 스포티파이는 뭐야? 내 스포티파이는, 내꺼. 너가 봤을 때. 아, 내가. 내가 너꺼를 정리해봐? 응. 응. 굉장히 멋있는데? 너도 확실히, 뭐 99%가 힙합이네요. 그래? 어. 뭐, 킥글락. 굉장히 그. 아, 좀 그. 확실히 요새 이중격투기 하셔서 그런지. 에너지 이제 넘치는. 종합격투기거든요? 응. 너의 스포티파이는, 네. MMA이다. MMA이다? 예스. 그, 시미트와이스의 리스트에서 보면은, 거장들이 많이 나와요. 응. 디앤젤로, 제이디, 노린 힐, 프랭크오션, 예. 아지무스, 예. 코어, 알케미스트, 예. 코어. 얼마 전에 알케미스트가 이제 또, 빅션. 예. 그, Forever 형. 네. 노래 하나 나왔죠. 빅션이 또 앨범이 나왔어요. 네. 저번주에. 우리만큼 신, 재즈팩트만큼 오랜만에 나온 빅션. 재즈팩트보다는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의 스포티파이는, 응. 거장들의 향연. 응응. 좀 의외인 거가, 의외인 거가 없네. 와, 카만도 있어. 어. 와. 이거 봐. 어. 이 앨범이 굉장히 좋지. 이 앨범이 굉장히 좋지. 이 앨범이 진짜 좋지. 어. 그, Like Water for. 초콜릿? 맞아. 더 라이트 있는. 어, 더 라이트. 거의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 제이딜라. 제이디가 만든 비트들이 거의. 되게 신나네. 엄청 펑키. 펑키 포 유인데, 진짜 펑키 포 유야. 와. 오. 오. 좋은데. 너는 MMA. 오. 되게 근데 그런 트랩이 많다. 센 에너제리칸. 좀 에너제틱해.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봐. 아니야. 우리 그, 블랜드 했잖아. 응응응응. 한번 보여주시죠. 그게 그 퍼센트가 있더라구요. 오. 몇 퍼센트였지? 73% 어. 제가 좀 에너지가 부족한걸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네. 응. 그리고 이게 B라고 써있는게 이제 너의 거고. 오. 맞아 맞아. 두개 다 있으면 겹치는건데. 겹치는거. 어떤거 보고있어? 주시제이가 겹친다는게 참. 와. 주시제이가 겹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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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블랜드 스토리 보기. 취향이 73%로 일치합니다. 어. 균형이 잘 맞는 사이군요. 조상하네. 두사람을 이어줄곡은. 셋잇입니다. 셋잇. 셋잇. 어? 이 덴질커리의 곡. 아. 덴질커리로 우리가 이겨줬다고? 73%가 나왔는데. 응. 약간. 몇 퍼센트일거라고 생각했었어? 37%? 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치. 높았지. 생각보다. 뭘까. 우리의 스포티파이. 우리의 스포티파이? 우리의 스포티파이는 재즈팩트. 나도. 우리의 스포티파이는 사실. 이게 뭉쳐지면은. 응. 재즈팩트가 되는거야. 재즈팩트에 트랩이 좀 들어가려나. 어. 그럴 수도 있을거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트랩이 있긴 했죠. 크로스터 3 같은거. 응. 거기서 한을 풀지 못한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 푼 한을 여기에 이어서. 어. 새로운 재즈팩트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젊은 분들이 이제 소개팅할 때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미리 보고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저희랑 좀. 거리가 머신 분들 같긴 한데. 너랑 나랑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니까. 어. 좀. 어. 너의 MMA가 더 이해되고. 라이브 스타일이 이해가 되는. 어. 그런 기회가 됐던거 같고. 저도 재밌었고. 너가 이. 그 거장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라는걸 다시 한번 또. 아. 역시 시뮤 트라이스는. 예. 아무거나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이 인터뷰가 끝나고. 라이브를 하나. 한 곡 하고 갈건데. 음. 우리는 오늘 하루종일을 할거잖아. 응. 그때 하루종일 작업하단 날 생각나? 하루종일? 어. 그 너가 샘플을 고르고. 응. 그 비트 만들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난 그때 그 베이스를 너가 찍었던 그 방식이 굉장히 맘에 들었었거든요. 그쵸. 사실 그 샘플에 베이스가 있는데. 그 위에 제가 또 찍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되게. 그 사이사이로. 넣었더라고. 베이스 포인트를. 그 되게. 신나서 너가 또. 그치. 그걸 노래로. 응. 너가 이제 가서. 바로 군대를. 맞아. 가게 되었어서. 그 라이브는 되게. 거의. 처음 하는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는. 네. 이제. 처음인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새치팩트였고요. 그러면은. 하루종일 라이브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OVERL see you. 윽 choі. 좋은 일요일 육조에 날 담궈놓고 하루 종일 난 몽상에 알몸을 까놓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하루 하루 종일 하루 종일 I'm a fucking loner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하루 Oh baby 하루 종일 I'm a fucking loner 그 누구도 참념도 초대는 못해 오직 나와 선물로 받은 초대만이 I'm a very potent 내 인생도 내 입생섬유도 날 가지지 못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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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내를 외치듯 알몸을 까놓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I'm a fucking loner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Oh baby 하루 종일 I'm a fucking l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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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에 흘러 여자는 아니지만 가슴쯤에 출렁 초식 남은 밤 안담 그래 나는 관신욕하네 그래 날 오징어라 불러 연체동물처럼 나의 몸을 늘려 저절로 난 담배를 입에 물려 죽으러 초식 남은 2, 30분 알았네 난 무식해서 1시간 이상 있을 적 돌 적 그렇게 흘러 나가지 마 그냥 나가지 마 문자가 왔지만 전화길 찾지 마 그려 너의 차지 야 보고 싶은 사진 뭐라고 왜 강하지 야 네가 착하지 마 하지만 배고픈 건 참지 마 하고픈 건 사실 결국 좀 다른 이야기 예 초식 남은 이제 그만 예쁜 걸어 Fuck this shit I'm living I'll be fuckin' like, like, like 하루 종일 Yeah Are you a fuckin' loner? Are you a fuckin' loner? But I'm the only one Yeah But I am fuckin'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